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은 선거 부정을 해부한 시리저입니다. 이 제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9번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자유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병호 tbs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이제 대개 세계사가 서구학자들이 대부분 집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김동규 교수께서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배합해서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를 정말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앞에는 시사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선관위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개편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살짝 빼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 아니까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뭘 하겠다 계속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세겠다. 한 단계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믿을 수가 없느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의 득표 수를 조작 발표했고 동시에 인쇄소에서 이름들 찍어낸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으로 지탱되는 범죄 집단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선거관리위원회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9번 부정선거를 연속적으로 진행한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름들 공병호라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어떻게 선거하시오 이렇게 제가 함께 물으면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바로 범죄 집단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 조작작업을 하고 그렇게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방송으로 이름들에 방송하고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이 순간도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개표현장에서도 이름들 집어넣었을 것이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일 사이에 집어넣는 일이 있던 겁니다. 그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개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법에는 사인 본인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어느 인쇄소이든지 간에 그냥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도를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고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도 투표지 관리관 사인 도장 날인은 쏙 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개표관리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개표 절차의 수견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렬번호를 1차원 바크토로 인시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투표지 관리관 사적인 도장을 날인해서 투표지가 정본 위조본이 아님을 증명하는 그 과정은 끝끝내 여러분들 개편안에 늦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그냥 거짓말쟁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사기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도둑놈이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도둑놈들은 마지막까지 도둑질 할 것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뭐 이런 표현은 공무원이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투표 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투표지 분류기 202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의 투표 개표 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 결과 조작 의혹들이 지속도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이름들 문제가 된 선거는 당일 투표보다도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 없는 거죠. 왜 사전투표를 가지고 부정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덮어줬지만 대법관들이 이름들 부정선거를 덮어줬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름들의 이동 같은 대법관들이 거능한 법복을 잇고 부정선거를 덮어줬습니다. 부정선거를 대법관들이 덮어줬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까지 다 덮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은 훗날 역사적 단제를 받을 겁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 같은 대법관들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덮는 데 여러분들 힘을 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까지 없앤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자기들 의견으로 판결문에 부정선거 없었다고 여러분들 억지를 부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까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대법관들은 모두 덮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소를 공직선거마다 9번씩이나 조작해 왔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대법관들은 덮었습니다. 대법관들의 판결문이라는 것이 대법관들의 의견이니까. 그러나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온 것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소송을 통해서 대법관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다 거짓말인 겁니다. 나는 선관위 사람들이 참말하는 것을 하나도 기억을 할 수 없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도 그냥 모든 신문들은 다 받아쓰기를 하겠지만 어딘가 누군가는 이 이런 보도자료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가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다 득표소를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조작 서브용 pc에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집계된 후보별 덕표수가 메인 dv로 들어가기 전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상도입니다. 수사회가 이런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상도를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제약회의님이 이런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선거 2017년 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대수의 법칙 통계학의 이름들 대들보현 통계의 법칙은 2016년만 이런 정상이고 모두가 다 위배된 거지 않습니까 과학을 다 파괴한 겁니다. 차익값을 보시기 5대 선거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2016년 선거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5차 범위 내에 있는 천우리당 플러스 0.4% 더블당 마이너스 0.3%입니다. 그 외에 2017년부터 2018년 모두 다 7.1 마이너스 5.1 5.1 마이너스 4.9 플러스 8.9 마이너스 7.9 이걸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온 것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재현과 천대입과 이동훈 대법관들이 아무리 뭡니까 이런 선거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이고 이거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부정선거욕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게 다 사실인 거죠. 선관위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통계자료가 부정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우리한테 정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 얼마나 컸으면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2020년도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선거 2022년도 오른쪽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밑에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하고 당일 무자벽에 조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뭘 이야기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줄이고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준 겁니다. 더 여러분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훔친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더해 준 득표율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4.3%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4.3%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술입니다. 이거는 공산품이지 이거는 자연수인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내란 범죄자들의 집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부정선거를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후에 모든 선거들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결정적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다음에 선거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방송도 그냥 2024년도 4월 총선까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면 그다음에 입을 저도 다 무려야겠죠. 이러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2022년 선거를 누가 지도했습니까 노태학이 지도한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의 보궐선거는 누가 이름 실진인 주인입니까 노태학이 안 겁니다. 사무책임자는 뭡니까 김용빈이고 2020년 박찬진이었습니다. 모두 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악한 범죄를 침묵한다는 것은 구역질이 나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내가 짐승이면 입을 다물겠지만 내가 짐승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짐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남구 왼쪽은 2016년 조작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입니다. 오른쪽 예술품입니다.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의 부산남구 월의 조작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선거를 조작해 누가 조작했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영시열 조정 씨가 아마 5선 의원일 겁니다. 지금 사무총장인가 아마 할 겁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지멋대로입니다. 숫자가 적고 크기가 적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기관을 뭐 험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끝까지 여러분들 뭐죠 저항하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할 수 있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여러분들 진행될 때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개선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투표지 관리관이 갖고 있는 개인 도장을 쓰는 것을 왜 끝까지 지향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게 되면 모든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특정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금은 투표지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유권자들이 던진 투표함 속에 이런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책을 집어넣어 이런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봤고 그런데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은 날인하게 되면 그렇게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항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끝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개인 사인 날인을 거부하고 컴퓨터 상에 여러분들 jpg 파일로 된 투표지 이미지를 왜 사용하게 되느냐 마지막에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이 지나게 일어나게 되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투표지 관리관 사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렇게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울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울 수가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투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가 여러분 다른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부정선거의 아킬레스 간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투표소에서 그 투표지 교부하는 투표지가 정보임을 증명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자기 개인 도장으로 찍게 해라 법이 규정한 대로 그것만 관찰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상태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러면 간이 커가지고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전산조작을 하기 힘듭니다. 왜 전산조작을 하고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그대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거를 관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강의를 벌렸는데 국민들이 관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니까 집계 과정의 서브 조장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개인 사인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냥 들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창부가 다 여러분들 그냥 꼼쓴 겁니다.